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2, 3, 시놀클 토끼의 색깔이 바뀌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죠. 바로 이 악보죠. 이 악보는 뭐 할 때 쓰는 걸까요? 그냥 이런 색깔. 그렇죠.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쓰는 걸 악보라고 하는데 이 마술사들은 악보를 사용하는 노래의 약관이 아닙니다. 악보를 시작합니다. 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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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. 악, 악, 악. 악. 시원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